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은 주식헌터 16번째 시간이구요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그동안 얘기 드렸던 황금주도주들 수익률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좀 언급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제가 실적 패턴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좋아진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VI 걸리는 모습도 연출했었다는 거 간단하게 또 요약드리면서 오늘 16번째 관심있게 보실 섹터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과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의류 OEM 관련 섹터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라는 발표들로 인해서 화장품, 카지노, 다양한 의류 OEM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중국 봉쇄라는 우려감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섹터와 업종이었는데요 상당히 상북이 호실적을 발표한 섹터가 많았던 업종이 바로 의류 OEM 업종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상승 분야에 걸린 모습들을 자주자주 연출했었구요 결국 그런 기업들 오늘 제가 황금주도주로서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방송시간 제약상 많은 걸 알려드리고 전달드리고 싶고 가이드라인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바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구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신으로 문자가 가는데요 문자 내용에 줄이 그어가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 버튼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많이들 QR코드라든지 샵 377 문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많이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 미세한 약세장과 행보장을 오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 가져주신 기업들은 사실 VI가 계속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실적주가 안 가는 게 아니구요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주가가 소에 대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재차 상승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포트에 담으셔야만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찾아내시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길라자비처럼 돼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황금 주도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실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제가 주식헌터에는 단 한 번도 차트를 좀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리뷰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오늘은 기술적인 위치도 또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기술적 분석도 잘하고요 기본적 분석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호전실업 기술적 위치를 좀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노란 속으로 테두리를 좀 쳐놨습니다 매직봉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점 부근에서 나오는 중요하게 보실 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십자 캔들이라든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실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한 번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날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들은 이날 바로 과감하게 물량을 많이 실었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 윗고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실적 성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관심 있게 보실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 매직봉 이후로 과연 이 회사의 주가가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점선이 바로 1년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이후로 종가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실적을 토대로 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목균형표의 구름대도 주요 지지 자리인데 그 위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호전실험이 왜 실적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룰루레몬이라는 세계적인 레깅스 관련된 그리고 아니면 이너웨어와 관련된 업체들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조그만 미세하게라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올해 신규 고객사를 잘 확보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통한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잘 아시는 노스페이스라든지 언더아머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볼륨 매출액은 가져가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전실험 국가별 생산 캐파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출 생산 비중이 약 8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도 15%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노동력, 인건비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잘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매우 중요한 매출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막대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시장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직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일전에 얘기 드렸던 수출형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분기와 4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도 실적이 매우 매우 좋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 한 가지 그리고 외형 성장할 수 있도록 북미 시장 쪽에서 수출 효과와 그리고 저임금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환율 효과랑 그리고 원가 관리를 잘한 부분들 이거를 좀 같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좀 제가 가져온 기업들 중에서 이 두 개의 기업이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주식 컨터에어 시간을 처음으로 좀 다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행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지금 아직 사채로 가지고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환 사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발액 주식수 대비해서 40%나 육박할 정도로 매우 매우 높은 수준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기업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 오버행 이슈가 40%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이 4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이 바로바로 다 주식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 전환될 수 있는 물량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게 다 반영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보다는 실적 성장에 대한 무게 중심을 더 놓고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적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매출이 자체는 사실 성장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2021년 영업이익이 206억이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3분기 누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최근에 없었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9%고요 2020년에 1%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라든지 운반비용, 원가비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끌었겠지만 2021년 수익성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다 반영이 되면서 3분기 누적 실적으로도 엄청난 허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에 준하는 실적을 난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버행 이슈보다는 실적 성장에 대한 더 무게감을 주실 필요가 있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4%밖에 되지 않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3%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년 6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018년에 3%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3분기 누적 실적 데이터로는 9% 정도 그러니까 3분기 누적 실적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동산은 매우 주가가 쌓아 저가 상태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실적에서 좀 찾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60% 정도로 제가 권장상으로 드리는 기준은 100%입니다 100%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유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돈을 잘 벌고 있고 국가 안에 돈을 잘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적으로 도래할 때마다 상환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라고 저는 잔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극심한 코로나로 인해서 재무적 타격은 있었지만 작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거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유보율 좋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는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을 한다면 100% 넘으면 좋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더 높아야만 숫자가 높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유동 비율은 제가 얘기 드린 권장상의 120%를 월등히 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좋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는 크지 않다 결국에 아까 얘기 드렸던 저한사체 쪽에 대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상한 사체 이 부분에 놓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더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데이터는 조금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금 그 당시 이 퍼나 PBR 밴드선보다는 주가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만 원 정도까지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호전시럽에서 좀 리뷰를 드려보자면 아까 주의한 포인트를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는 있지만 실적 성장에 더 무게감을 두실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우리 OEMG로서 설명드리고 싶은 기업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부족합니다 시간이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제가 그런 기업들 소개시켜 드릴톡으로 할 테니까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샵 3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문자 링크가 답신으로 갑니다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샵 3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이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되는 시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시세분출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고요 새로운 종목들,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포트에 편입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자산을 증시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 임계점, 분기점이라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많이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OEM 관련 주도주로는 태평양 물산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가져왔던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위치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한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신대가에서 강의를 이번 주에 했었는데요 지금 지수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장기 평선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좀 수평선을 그어본다면 현재 주가는 상승형 상격스러운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대부분 좋은 기업들 그리고 다시 한번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나서 2차적 반등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확하게 해당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1년 입평선 부분이 나름 좀 매수 포인트 매수 급소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시세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권에서 멀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3분기에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갭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아직 갭을 메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횡보를 좀 했고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차 상승의 힘은 실적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실적이 이 기업이 얼만큼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또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관심있게 보실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라는 기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3분기에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사상 최대치다 근래 없었던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지텍 BW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동사도 우류 OEM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뷰와 실적을 놓고 본다면 동사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태평양, 물산 과연 지난 고점 270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실적 변이체가 되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전 실업 좀 얘기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회사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앞으로 저한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회사의 실적 성적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호전 실적 성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OEM 이슈보다는 실적 성장에 무게감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어떤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가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300%나 3배나 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극심한 전환사체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호전 실업은 30%인데요 이 회사는 10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오버행 이슈보다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또는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기술적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지난번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갭 상승하는 갭 부근에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회사의 3분기의 실적 자체 그리고 아직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와 룸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목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에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다음 주 천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버행 이슈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보여줄 엄청난 호실적들 그런 부분들의 무게중심을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사실 역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판단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실적 데이터가 3분기까지 누적 실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은 전년동기 대회에서 영업이익을 놓고 본다면 10배, 10배까지 아니라 거의 7, 8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아까 오버행 이슈 3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 성장 10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버행 이슈보다는 실적 성장에 대한 무게감도 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황금주도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고요 영업이익을 놓고 보신다면 평균적으로 3분기 누적 실적 데이터가 본다면 연평균 18%씩 18,7%씩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은 6%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4분기 실적에 대한 순이익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더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높고 본다면 작년, 재작년 거의 제로였다고 한다면 결국 제로라는 뜻은 이 회사가 8천억 가까이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이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올해 7% 가까운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동산은 이번에 사상 최대의 실적들을 최근 그 5년 동안 없었던 실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 당연히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상당한 수준을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환사체를 그 정도로 발행했을 정도로 한다면 사실 2021년, 2022년, 2021년, 2020년 재무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을 겁니다 딱 보시더라도 아실 텐데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억, 2020년이었고요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14억입니다 많이 팔면 뭐하니까 결국 돈을 못 남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아질 거고요 유보 비율은 높아질 거고요 유보율도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230%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가요 작년에 364% 회사의 어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은행한테 돈을 좀 빌렸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유보율도 좀 하향세에 있지만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근 근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부채 비율은 높았지만 유동 비율은 100%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125% 정도 지금 현재도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무적으로는 약간의 좀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좋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4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면 더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 좀 무게 중심을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병량 물산 펀더멘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PBR 밴드 자체는 적자였기 때문에 최근 건 없고요 중간값을 놓고 본다면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도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는 22,400원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두 개의 기업들 사실 우류 OEM들 좀 더 나가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동안 실망감이 많이 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일상으로의 어떤 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실적이 뒷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반짝 올랐다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항공, 여행 대부분 섹터가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주식헌터 차차 계속 강의 시간대에 가져올 기업들이 리오프닝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좀 받쳐지고 있는 카지노 섹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특히 화장품 쪽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분명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업 쪽에서 탑티어 기업만 선별하신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에서는 선방하거나 시장 대비 상의하는 주가 계좌 상태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열심히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 보시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시려고 하신다는 노력을 보이신다면 많이 많이 성과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 추가에 해주신다면 그런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 특히 그러면서도 하반 경직성이 튼튼할 정도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선별적으로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거에 답신으로 갑니다 문자 내용 보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또 샵 37715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오셔서 제가 어떻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지 어떻게 종목을 좀 선별하고 찾아가고 있는지 이런 기업들은 왜 하방이 튼튼하고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헌터 16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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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